자, 23년 국가직 시험이 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5점 챙겨가세요. 그래, 제목 문제는 무조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제목 문제는 무조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지문이에요. 그러면 연결사가 뭐가 나왔는지를 확인하세요. 확인, 연결사. 큰 연결사가 있다면 그 주변을 읽으면 바로 답입니다. 아니라면 전반부 시작되는 거, 마지막 끝나는 거. 이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분 이내로 마킹이 충분한 그런 유형입니다. 자, 갑니다. 워밍 템퍼리트리스, 따뜻해져가는 온도죠. 그리고 러스 오브 액션, 산소의 상실, 산소를 잃어버리는 거, 바다에서. 이것이 웰 쉬랭크, 쪼그라들게 할 거다. 이것이 무엇을? 수백 가지 물고기 종을 쪼그라들게 할 거다. 이 문장만 딱 읽어도 이 필자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여기를 보면서 튜훈아, 그루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이거?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특별한 연결사는 없고요. 밑으로 갑니다. 밑으로 가보면 또 워밍시에서 따뜻해져가는 그런 바다가 또 나옵니다. 아, 바닷물이 따뜻해져가고 있구나, 이거. 자, a pair of. 한 쌍의 이 대학 과학자들이 argue that, that 이하라고 주장합니다. since it. 두 가지 뜻 불러주세요. 뭐라고요? 뭐 뭐 이래로, 뭐 뭐 때문에. the body is a fish. 물고기 몸이 grow faster, 더 빨리 자란데. 뭐보다? 그들의 gills보다. gill, 아가미잖아요. 아가미로 호흡하잖아요. 근데 아가미보다 더 빨리 자라. 그럼 호흡해봤자 아무 소용없네요. 몸이 더 빨리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물들은 eventually, 결국엔 바로 포인트에 도달할 거다. 지점에 도달할 거다. 장소 다음에 where the 예완전 문장? 뭐죠? 이렇게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 이걸 명확하게 깨달아라 이거죠. 이번 국가직 시험 잘 보셔서 대박나고 합격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근데 행여나 잘 못 보셔서 지방직까지 노려야 된다고 한다면 지방직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 그대로 공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바꿔야 돼요. 싹 다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방직에서 또 망하게 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문장 보는 눈, 해석 능력. 그래서 내가 13시간의 기적, 13시간의 기적. 국대 공시 영어 얘기하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이것은 마케팅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당신을 위한 거예요. 실패하면 안 되잖아요. 인생 낭비, 돈 낭비입니다. 한 번에 통과하게끔 만드셔야 됩니다. 제발요. 아셨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세고 이러면 안 된다 이거죠. 한쪽 귀로 들었으면 그걸 갖다가 머릿속에 저장하세요. 아, 그렇게 해야 되겠다. 바로 액션 취하세요.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물고기 몸체가 길보다 더 빨리 자라다 보니 이 동물들은 결국엔 지점에 이르는데 어떤 지점이에요? 이런 지점에 이르네요. 그들이 충분한 산소를 얻을 수 없는 지점. enough to는 투 이하 할 만큼 충분한 또는 투 이하 할 만큼 충분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성장을 지탱시킬 만큼 충분한 산소를 얻지를 못해요. 그런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죠? 또 여기 author, 저, 이 사람 나옵니다.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해요? what he found? 보세요. what이 이끄는 거. 이거 어법 문제로도 출제되잖아요. what이 이끄는 이 덩어리가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 해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몸 한 컷 이렇게 해석할 때 바로 그렇게 명칭을 붙이는데 물론 의문사로서 무엇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우리가 발견한 것 이래야 되겠죠? 지금 목적 없으니까 what입니다. 완전한 문장 앞에는 that을 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that 이하라는 것입니다. the body size of fish. 물고기의 몸 크기가 쫄아들더라 이거죠. decrease. 20%에서 30%까지 쫄아들더라. 그렇죠? 매 1도시, 섭씨 1도 증가할 때마다 수온에 있어서.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수온이 변화하면서 물고기 크기가 달라지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제목을, 타이틀을 어떻게 달겠냐 이 말이죠. 선택지를 보자마자 답을 알 수 있습니다. fish가 지금 더 빨리 자라고 있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산소의 영향, 바다 온도에 미치는 영향. 이 얘기 아니잖아요. 물고기 쫄아들은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후변화가 세계의 물고기를 쫄아들게 할 수도 있다. 바로 이것이 답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다생물이 survive, 살아남는가. 뭘로? 낮은 메타볼리즘, 물질대사, 신진대사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난이도에서 출제되고 있다는 거죠. 고등학교 수준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1, 2학년 난이도라는 거죠. 그래서 1분 이내로 마킹까지 끝낼 수 있는 아주 쉬운 문제라는 거. 제목 문제가 그러면 선생님, 이때 21년도 걸 내가 보여주고 있는데 22년도 거는 벌써 다 해설을 해놨잖아요. 보세요. 유튜브에 다 올려놨잖아요. 22년도 거도 정말 쉽습니다. 첫 줄 한 줄만 읽어도 답이에요. 26권은요? 26권 보세요.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공략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연결사부터 먼저 찾아라. 연결사. 그렇죠? 특별한 연결사가 없어. 큰 게 없어. 그러면 전반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세요. 잘 봐야 됩니다. 이때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후반부 끝나는 거. 이것만 보시면 바로 답입니다. 오케이. 이번 국가직시험 대박나서 꼭 합격하시고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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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